206페이지 나왔어요 206페이지 제가 로이킴한테 줄 팬북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관련된 추억이 담긴 책을 제작해서 주려고 해요 그 과정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55분 일단 먼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한 내용을 거기에 담는지 지금 거의 206페이지? 이 정도 나왔어요 처음 첫 시작만 총 205페이지로 이렇게 책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표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이 책 만들기가 난 그냥 원고만 따져따따 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걸 한 2월달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표시를 오늘 6월 1일이에요 오늘 6월 1일이에요 너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바로 주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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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문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은 4일 목요일 저녁 7시 31분이고 책 만드는 업체에서 이렇게 책 제작이 드디어 다 완료되었다고 내일 찾으러 오라 해서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판단지 가서 책을 찾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우체국에다가 택배를 보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촉박해질 것 같아서 축구하러 가기 전에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다 썼어요 으익 번졌어 부디 이 편지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길 그럼 내일 또 다시 카메라를 켜 볼게요 드디어 전례없는 7시 30분에 일어나서 3시간 반에 걸쳐서 책을 받아왔습니다 짱 두껍죠 이거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걸 이제 빠르게 포장을 해서 소속사에게 보내야 돼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겠죠 달려 짠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짠짠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책을 넣고 포장지를 사왔거든요 포장지를 사왔거든요 이대로 해서 저는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받치고 오겠습니다 20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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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한 12시 반경에 붙이고 왔고 늦어도 화요일 안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일단 2013년부터 18년 12월까지 총 로이킴을 본 횟수인 15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 원본을 보여드리자면 2013년 1월 13일 워크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일기를 썼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타이핑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로이킴을 모르는 팬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설레임 그리고 공연을 봤던 감정 공연 끝난 후에 그러한 여운 이런 거를 되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장장 장장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책을 완성시켰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로이킴이 받으면 받고 읽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책을 자세히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책 제목은 이렇게 나의 10대를 행복으로 빛내줘서 고마워고 이 책의 배경은 인터넷에서 제작권 없는 수채화 배경에서 찾아서 썼어요 그럼 이 책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이런 소개글 소개글 읽고 작가 소개 강인 한예진 목차 아주 알차죠? 목차 첫 번째 말 오크밸리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쭉 읽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쭉 읽고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 줬던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기가 총 165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부록이 있는데 부록은 먼저 로이킴 관련두건이나 슬로건 들고 세계여행 다녔던거 프랑스 또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예전에 올렸던 지금은 보관 게시물로 해둔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나 하나 중요한 것들 캡처해서 넣어뒀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로이킴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넣어놨고 여기는 이거는 작년 1월달에 로이킴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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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트레이드 마크 였던 로이킴 따라하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뷔 2000일 때 200명 학교 친구들 200명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로이킴한테 써준 편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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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로이킴에게 이렇게 까지 해서 나의 10대를 행복으로 빛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있고 이렇게까지 206페이지 그리고 뒷편에는 고등학교 때 쓴 시까지 이렇게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책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수고했죠 잘 보셨죠 어마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가 있죠 로이킴으로 채웠던 저의 10대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잘 전달되서 잘 읽고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아무튼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alteота 군대 차량 바라면서 또 다시 만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